지금 괜찮아요? 이렇게 할까요? 팬분들과 마지막 자리여서 꼭 참석하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인사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저 21년도 데뷔전이 제일 기억에 남고 22년도에 갑자기 얻어진 기회로 세이브할 때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축하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한테 다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일단 잘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연락 와가지고 들었을 때는 실감이 일단 안 났고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지만 어쨌든 뽑아주셨으니까 가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에 7년 동안 있었는데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고 잘 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그래도 같이 야구장 있으니까 조금이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응원 많이 줘서 감사드렸습니다 팬 여러분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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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